시간이 정말 빠르게 올라가서 지금 한 곡만 남게 됐네요 아쉬우시죠? 저희도 굉장히 아쉬운데 아쉬우시죠? New York에서 너무 빠르게 올라가서 New York에서 너무 빠르게 올라가서 네 이제 거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 콘서트를 열게 해주신 광창분들을 한 분씩 소개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스태프에 감사하고 한 분씩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함성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대표님이시에 이중혁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 대표님은 준혁 리 그리고 저희와 함께 다녀가서 고생하는 매니저 형들 정열이 형, 선호 형, 형철이 형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대표님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프로세트를 감독해주시는 김대식 감독님 그리고 우리 프로듀서 대식 김 네 그리고 조명 감독님, 엄혜정 감독님, 음향 감독님 다 감사드립니다 정열이 형 그리고 저희와 함께 무대를 꾸며가는 밴드분들을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저희와 함께 무대를 꾸며가는 오, I love a band that's also played with us 우선 우선 들어갈 공윤이 형입니다 정! 공윤이 형 그리고 그리고 베이스의 송기 형 그리고 핑크 기타의 승범 이영 핑크 기타의 승범 이영 핑크 기타의 승범 이영 그리고 키보드의 문희 누나 키보드의 문희 누나 그리고 키보드의 성경이 형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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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피릿 이곳을 아득 채워오신 우리 인스피릿 그리고 인스피릿 같이 함께 함께 좋아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 곡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센촌 후회 없이 마음껏 소리 질으시길 바랄게요 센촌 인스피릿 알하는 센촌 아멘